아니다 형들 이거 투성커리 팔지말고 지르자 우선 4는 띄웠는데 8천 다이아거든? 5를 트라이하는게 맞겠지? 이게 5가 뜨면 4짜리 팔면 돼 이게 안뜨면 4짜리 끼면 되고 그쵸? 저의 급발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뜨면 나이스 3 2개 잠깐만 세공석이 몇개있지? 22개? 2개? 3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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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복구 깔끔하게 복구 했어요 됐어 됐어 된거야? 교환 가능이야 4강 떴을때 그냥 8000 다이아에 팔고 그냥 다른걸 만들걸 그지 패키지는 다 깠어요 저한테 필요한 패키지 해봤자 요정돈데 모르겠어 오늘 그렇게 깠는데 마력주입 근데 지금은 마력주입을 건드려서 너트를 띄우기보다는 컬렉을 채우는게 맞지 여기는 뭐 너트라고 봐도 되고 아 명중사 방어사 명중사 좀 오바 아니야 근데 극대화 저항 버리고 명중사 방어사를 노린다 여기 명중 없네 이중 피해버리고 깊이 명중을 노린다 명중을 땡길때가 있었네 아 번호 아깝다 근데 여기는 몰이온도 많이 들어가고 다이어트 좀 들어가서 근데 여기는 몰이온도 많이 들어가고 다이어트 좀 들어가서 까불어 봤습니다 수준에 많게 놀아야지 이제 오늘 요번주는 그만 힘들어 힘들어요 이번주 이번주 살살 가자 다음주에 또 괴랄한거 나올텐데 다음주에 또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어? 뭐라구요? 근거리병 중이냐고 에? 무슨소리야 저거 조장을 안한거야? 아 맛이라네 아 맛이라네 아 맛이라네 아 까비 어쩔수 없자 자아성차를 하는거 같아요 어쩔수 없지 나중에 돌려 뭐지 뭐 이미 돌렸는데 어떡해 저장을 안해놨었구나 자 뭐 마력주의부로 바보짓을 했잖아요 근데 복구해야지 복구해야죠 오오오오오오오 기르 근데 이제 탈것은 맛있는게 없기죠 이기 때문에 천장도 찍었고 무기로 갑니다 이제 영웅방어구도 만들어 가야하는 시기에요 이제부터 생길 때마다 영웅방어구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제는 너무 소중해 지금 우리 서버 축제 매물이 없어요 하나 있는데 하나 2만 다 위에 올라와있어 사실 지금 요거 개수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영웅 세법 터져서 영웅 한두개 나와가지고 전셀트라이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안나오냐 자연산 영웅 하나에 합성해서 기대해보려고 했는데 세바퀴? 여기서 두개 나오면 돼 남자는 바로 보기라며 오케이 오류의 조화 저 전술타스는 한번도 실패한적이 없잖아요 전술타스 한번도 실패한적이 없기 때문에 무기는 힘들만해 마력주입 복분합시다 아 이걸 바보짓을 해가지고 방어사에 피감을 버리더라도 명중사나 금명을 챙겨야 되겠다 갑니다 근데 이거 70, 75개 가지고 뜨겠냐 그치 방어사 같은 맥스 보기도 힘들겠다 문제점이 많은 죽는다 다시 작동하지 않자 자비 우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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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아 저장 안하고 돌려가지고 Macht caset 그게 이게 또 이렇게 빌드업이 되네 또 같은 실수를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저장 야 이게 되네 그럼 여기도 돌려볼까 기피 7에 명중사 아 근데 기대하면 안 떠 이중피해 기피 7 명중사 뜨겠냐고 어? 근데 지금은 기본피해 같은 것보다 명중이 더 소중할 것 같거든요 와 방금 진짜 아깝다 사실 진짜 뭐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긴 하거든 여기 명중사가 붙은 맥스 뜨기 보는 것도 힘들 거예요 특히나 여기는 극대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맥스를 써야 되는 판이라서 와 근데 이건 진짜 레전드다 그치 이건 진짜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돌릴 이유가 없는데 저장할 필요 없죠 또 제가 띨띨란 짓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홍신하는 마음이 야 근데 와 진짜 이쁘다 능력치가 이쁘다 이러면 이따가 72격전지 다시 가야지 이러면 빅빵 안될걸? 맘만 보고 올까요? 어차피 여기 다시 오긴 해야 되는데 72격전지 맘만 보고 오자 또 이것 때문에 빗나감이 아예 안 뜰수도 있어 우리가 아까 막 거의 한 때리는 거에 한 30-40%가 빗나감이 떴었는데 0중 4인가 5 올리고 들어가서 빗나감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10대 때리면 한두 번 뜨는 정도?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2를 땡겼으니까 이러면 아예 빗나감이 없어질 책이구나 가끔 뜨는데 이 정도면 진짜 안 뜬다고 봐도 되겠다 진짜 가끔 뜨는데 이 정도면 진짜 안 뜬다고 봐야지 지금 명중이 몇이냐면요 473 473에 70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543 대충 545 정도면 빗나감이 아예 없겠다 물론 60레벨 기준 오 좋다 좋다 이제 팔릴 거 팔려서 영웅 방하고 하나만 만들면 위기 없이 돌아가겠다 545 아 아 자꾸 400이랑 500이랑 헷갈리지 545 음 아 아 아 아 rian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